한도 노총각 혼술포차 오늘은 여러분들 간만에 여기가 마산 바다 오성하고 마산 바다 사이에 있는 계곡인데 오늘은 저의 캠핑 트럭 포차를 드디어 완성을 해서 캠핑 포차를 걸고 왔습니다. 자 이제 어두워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반 되니까 어두워지기 시작하네요. 이제 불을 조명을 켜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차만바도 넣어 놓고 김치는 돼지기름에 볶아야 되니까 가운데 이렇게 딱 하면 될 것 같아요. 힘들다 힘들어 글자 읽으려 세팅하려 라이프하우사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불을 좀 켜고 한번 불판에 도전하겠습니다. 불을 켰어요 개봉반데 혼자서 먹기에는 좀 많아요 아 이거 뭐냐 소불고기도 갖고 왔는데 소불고기는 새벽에 먹어야 되나 아 고기가 다 많다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고 좀 이따가 못둔 걸로 다행히 오늘 아까 아침에 미세먼지가 좀 많아가지고 좀 안 좋았는데 미세먼지가 사라졌어요. 그리고 다행히 오늘 바람도 많이 안 불어 짠짠짠 야 어? jhk님 받았나요? 네 전화번호를 제 전화번호로 해가지고 qr코드가 내한테 왔더라고 qr코드가 옛날에는 qr코드 없이 그냥 본인 이름만 확인하고 들고 갔는데 요즘은 하도 분실사고가 많아서 건지 qr코드가 문자로 오더라고요 그래도 잘 받았으니까 다행입니다. jhk님 자 자 이제 1잔 오늘 깜빡하고 유리 소주잔을 안 들고 왔네 아 깜빡했어 유리 소주잔을 안 들고 왔어요 아직 고기가 덜 익었어요 어 뭐야 이거 마늘에 지금 모기 한 마리가 붙었어 붙었다가 그냥 타 죽었어 헐 버려야되겠다 마늘에 모기가 붙어갖고 같이 타 죽었어 아 이거 잘 보고 잘 보고 먹어야 되겠다 씨 또 모기가 같이 죽어있는거 아냐 잘 봐야될 것 같아 야외라서 그런지 고기가 빨리 익지는 않네 이게 모기인지 날파리인지 모기인지 날파리인지 모르겠어 모기인지 날파리인지 뭐 물리지는 않았는데 유충 같아 유충 보니까 이게 유충이네 모기가 아직 되기 전에 유충이다 유충 음 보니까 하얘 하얘요 하얘 나방 뭐 모기들의 유충인 것 같아 아직 좀 이렇게 보니까 투명하네 음 목이 있죠 이제 날이 따뜻해가지고 네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이쁘시고 남자분들도 키 크고 네 와 장난 아니다 와 다행히 고개에는 안 붙었어 응 다행히 고개에는 벌레들이 안 붙었어요 음식의 불판에는 안 오게끔 제가 잘 보고 있답니다 조금 보기 좋게 고개를 정리정돈 좀 하겠습니다 후 됐다 슈퍼채 짤짤이 슈퍼채 가자 볼아트 이 차는 아무도 안하네 근데 없어서 노총각이면 농사만 짓습니다 유튜브 안합니다 농사만 지어야 해요 전문적인 농사꾼입니다 왜 노총각인지 궁금합니다 어 모르겠어요 그냥 성격이 소심해가지고 완전 트리플 A형입니다 트리플 A형 예 말이 없어요 말이 저하고 있을 때도 말 별로 없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있으면 말이 전혀 없어요 여자분한테 말을 못 겁니다 예 제가 몇 번 소개시켜줬는데 예 그 여자친구가 앉아서 아무 말도 안하고 계속 물만 마시고 있대 그래가지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면서 헤어졌어요 여성분들이 아무리 외모가 재력이 돼도 남자가 너무 말이 없고 재미가 없으면 싫어하더라고요 저도 벌레 극혐합니다 예 다음에 그 모기 그 모기향 피우는 거 사야될 것 같아요 모기향 피우는 거 사가지고 여기 피워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생각을 못했네 모기가 장난 아니네 모기가 아니고 벌레벌레 날파리 하루살이 모기는 아니고요 지금 하루살이들 여기가 지금 계곡이다 보니까 유충들이 많잖아요 연기나고 열기가 있으니까 여기로는 지금 안 와 여기로는 안 오고 저 조명하고 이 주위로만 지금 돌아다녀요 지나가는 사람은 없는데 저 뭐냐 캠핑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 옆에 텐터 치고 차박하시고 저 이쪽에 카라반하고 한 다섯 분 정도 있습니다 네 혼자 있으면 무섭지 혼자 있으면 사람은 안 무서워 뭐 차도 있고 이래서 사람은 안 무서운데 나는 동물이나 벌레 올까 싶어서 그게 무섭지 갑자기 막 멧돼지가 나타난다든지 여우가 나타난지 넉대가 나타난다든지 고양이 떼들이 나타난다든지 막 그러면 무서울 것 같아 자 일단은 쌍추 오늘 쌈장이 맛있을 것 같아 쌈장이 처음 산건데 매운 매운 양념 쌈장이더라구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오 보라트 감사합니다 한번 맛을 볼까요 야외에서 먹는 쌈겹살 파티 자 보이시나요 요렇습니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아 그러니까 불안하다니까 아니 여기 고기 구입다가 멧돼지가 멧돼지가 배고파가지고 갑자기 산에서 나타날까 겁나 멧돼지나 여우나 있잖아 넉대 있잖아 아니면 그 들깨들 갑자기 나타나면 겁나지 그러면 빨리 차에 차에 들어갖고 숨어야지 음 냄새 맡고 올 수도 있어 빨리 먹어야 돼 그래갖고 음 와 맛있다 쌈장 엄청 맛있는데 음 와 버섯 와 버섯도 맛있다 맛있네요 역시 야외에서 먹어야 돼 역시 뭐든지 야외에서 먹어야 돼 야외에서 여러분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좋아요 한번 누르세요 음 음 와 죽인다 아니 다음에 저 박대사님하고 다음에 어 시간 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이거 트럭 끌고 가갖고 여러분 야외에서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요 요렇게 노리노릿한 고기 요렇게 쌈장에다 찍어가지고 요번에는 그냥 통채로 한번 맛보겠습니다 우와 음 음 맛있다 물 흐르죠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수심이 깊어요 수심이 저 안쪽에는 한 2m 될 것 같고 얕은 데는 한 30cm 여름에 구명조끼가 있고 그냥 물장구 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여기 낚시도 해도 될 것 같아 물고기도 있을 것 같아 물이 엄청 깨끗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은혜는 떠나고 갈색 등 불빛만 남아 낚시